안녕하세요. 하늘TV의 의정부 하늘 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령님 이번 영상은 양력 5월 6월 용띠 운세 영상입니다. 네 우리 용띠 여러분들 우리 나갈삼제 자들 잘 보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3월달 3월달에 빛좋은 개설구가 되지 않기 위해서 외적인 부분보다는 실속적인 부분들을 좀 신경 써라 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하늘 도령 영상을 보신 분들은 실속을 챙겼을 거고 보시지 않으신 분들은 실속을 못 챙길 가능성이 좀 컸을 것 같습니다. 자 5월달 6월달을 보니까 우리 용띠 여러분들이 발톱을 가듬고 비닐을 막 정리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외적으로 뭔가 결과를 내야 되는 부분은 좀 약하게 들어와요. 근데 내 쪽으로 뭔가 내가 연애를 한다거나 결혼을 한다거나 주변 사람들과 뭔가 관계를 증진시킨다거나 내가 뭔가 치장을 해서 이제 결과를 내는 일들이 있죠. 소소한 일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성과들이 많이 날 것이다. 한마디로 인기가 많이 올라간다는 거죠. 이렇게 참고가 되니까 잘 참고하셔가지고 5월달 6월달 어떻게 기반이 더 작고 하반기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용기로 사고있지 하늘 도령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하늘 도령이 댓글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댓글에 소원을 적어주세요. 영상 마지막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가장 먼저 말씀드릴 띠는요. 올해 37살이 되는 무진생 용띠 여러분들입니다. 5번기 먼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념 5월달 어떨지 짠! 아하! 조금 고민이 되는 상황이다. 우왕좌왕하는 형국이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자, 6월달에는 이런 용기들이 짠! 아하! 조금 이게 스트레스로 좀 다가올 영향이 있다고 이야기하시네요. 너무 시간을 끌지 말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먼저 움직이고 나서 해결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특히나 이때는 내가 뭔가 문필의 기운이 강하게 들어오는 건 있거든요. 공부를 한다거나 자격증을 준비하든가 뭔가 미래를 위해서 내가 기반에 쌓아나가는 행위이긴 한데 목표가 너무 높아요. 그리고 기간이 너무 짧아.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내가 문필의 기운이 있다 하겠지만 이게 목표로 너무 높게 됐다 보니까 좀 성취를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 라는 말씀하십니다. 목표가 높을 거면 기간을 길게 한다든지 목표가 낮을 거면 기간도 짧게 해도 된다든지 이런 유사한 설정치가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연애의 운기는 굉장히 인덕의 운 상황 속에서 연애의 운기는 굉장히 가파른 운기가 있습니다. 웬만하면 5월달, 6월달에 썸을 한 번에 탔든 새로운 인연수를 만나든 그런 일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전체적인 운기에서의 내 인덕의 운은 외로움과 고독을 많이 느끼는 상황입니다. 어려운 와중에 또 그런 인연을 만나니까 더 기쁘고 반갑겠죠? 그런 운기가 있고 건강적인 부분에서는 내가 좀 게을러지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식단 관리적인 부분에서 너무 배달 음식을 많이 먹는다든가 자극적인 음식을 많이 먹어서 소화불량이라든지 위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어려움이 있겠다. 식단 조절을 좀 해야 될 것이다. 라고 사료가 되고 금전적인 부분은 현재보다는 미래에 좀 더 중점을 둬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당장의 금전성은 좀 약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드릴 띠는요. 올해 49살의 해는 병진생 용띠 여러분들입니다. 5반기 먼저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5월달에는 어떨까요? 짠! 아하! 오! 만사가 형통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달턱 다듬고 비늘 정리 잘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시고요. 자 6월달에는 아하! 야! 퍼펙트합니다. 자 특히나 이때는 우리 49살 병진생 용띠 여러분들이 큰일을 도모하는 그런 용기다. 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하나 딱 사족을 붙이는 말이 뭐냐면 요령 피우지 말라고 합니다. 이때는 정도의 길을 걸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워낙 여러분들이 눈치도 빠르고 머리도 비상하다 보니 지름길이 눈에 보이는 거야. 근데 지금은 지름길에 갈 때가 아니에요. 차차차 미련하게 생각이 들 정도로 정도의 길을 가야지만이 내 경험치와 그릇을 키워나가면서 앞으로의 비전을 더 준비하는 용기다. 라고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인특적인 부분에서는요. 내가 주변에 사람은 되게 많아지게 돼요. 뭔가 이렇게 막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뭔가 딱 내가 도움을 좀 줘야 되는 인연을 떠올리면 큰 도움은 받지 못하는 형국이에요. 사람은 많아 큰 도움은 받지 못한다.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요. 건강적인 부분에서는 좀 이제 내 일이 좀 바쁘다 보니까 내 건강적인 컨디션을 좀 못 돌봐요. 그래서 잔병치레라든지 좀 지병적인 부분이 악화가 될 수가 있어요. 항의도 이런 건 좀 허리가 안 좋은 편이거든요. 근데 허리를 써서 안 좋은 게 아니라 컨디션이 떨어지면 허리가 아파요. 이런 부분들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금년적인 부분은요. 큰돈의 운기는 굉장히 좋아요. 큰 계약이라든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목돈의 운기는 좋은데 작은 돈의 운기들이 좀 자주 빠져나가는 운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큰돈은 더 성취를 크게 보고 작은 돈은 관리를 해야 되겠다.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만 무터리 넘기신다면 그래도 병진생 용띠 여러분들 좋은 성모를 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띠는요. 올해 61세 갑진생 용띠 여러분들입니다. 5반기 먼저 뽑아보도록 할게요. 양념 5월달 어떨까요? 짠! 재수가 있다. 우리 용띠 여러분들 괜찮네요. 생각했던 것보다. 6월달은 어떨까요? 짠! 퍼펙트합니다. 제가 준비해보낸 공수도 큰 대운이 든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금전과 식북의 운기가 드니 대길이 대길이다. 이렇게 준비했는데 어떻게 5반기 이렇게 딱딱 맞춰가지고 사대가 맞게끔 떨어지는지 특히나 인턱적인 부분에서 주변에 경산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콩고물 떨어지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일 좋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건강적인 부분에서도 꾸준한 컨디션에 그런 운기가 돕니다. 활력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내가 평소보다 좀 무리한 활동을 하는데도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이때는 그래도 건강할 때 챙기는 건 좋겠죠. 그리고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안 밖으로 큰 금전의 흐름이 잘 따릅니다. 안으로는 내가 나갈 금전들이 잘 잡히고 밖으로는 큰 금전수가 많이 들어오고 거기다가 횡재수 용기도 있어요. 사업하는 분들 자서점 보면 그런 운이 좋았다. 횡재수가 들었다. 그런 표현들 많죠. 원래 잘 되긴 했지만 평소보다 더 횡재수가 늘어서 잘 되는 형국이다. 이때 5월달 6월달에 우리 갑진생 용띠 여러분들 한몫 크게 잡으셔서 하반기에 펑펑 널어낼 만큼 좋은 성분들 많이 보시기를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띠는요. 올해 73세가 되는 임진생 용띠 여러분들입니다. 5방기 먼저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양력 5월달 어떨까요? 짠! 아하! 조금 다다다다다다. 신경 쌓일 일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요. 6월달에는 이런 것들이 어! 그래도 조금 시간이 흐른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래도 뭐 시간이 조금 걸린다 하지만 그래도 해결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때는 우리 73세 우리 임진생 용띠 여러분들 뭔가 큰일을 크게 도모하려고 하는 기반을 잡아 나가는 때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좀 여력이 없어요. 총알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이때는 큰일을 도모한다 하더라도 기다리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빨리 행동을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죠? 이건 먼저 움직이고 봐라 라는 우방기거든요. 특히나 사람들 간에 있어가지고 도움을 많이 받기는 받을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실적으로 나중에 내가 뭔가 일사를 넘어가는 데 있어가지고 큰 도움은 그렇게 되진 않아요. 그래도 도움을 많이 받으니까 기분은 좋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인사치대에 좀 잘해야 된다. 꾸준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뭐 거래처라든지 비즈니스 장인 파트너들 있죠. 그런 분들하고 지금 당장 내가 뭔가 크게 도움이 안 된다 해서 내팽개치지 말고 꾸준하게 유지를 잘하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될 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건강적인 부분에서는 좀 안 좋아요. 사고 수가 있을 수도 있고 지방적으로 좀 악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일적인 부분 도모하면서 건강적인 부분을 잘 챙기셔야 되고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이때는 뭐 아니면 도와요. 되는 거 아니고 대박 아니면 쪽박이에요. 근데 이때는 너무 무리하는 게 좋지 않겠죠. 살면서 대박이 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여력이 있는 한에서 조금 이제 대박 날 일을 도모하고 웬만한 일은 작은 일에 좀 집중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하늘 도령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제발 자 오늘은 우리 용띠 여러분들 살펴보았습니다. 발톱을 잘 다듬고 비늘을 정리해서 내가 인기가 올라간다 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오 빨간 깃발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쵸? 용띠 여러분들 나라의 삶제이긴 하지만 5월달 6월달 만큼은 우리 용띠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하늘 도령은 7월달 8월달 더 좋은 용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